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시를 해봤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55% 정도가 분명히 믿는 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거국적으로 뭐죠 거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뭔가 믿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1,1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은 끝갓 5년 전 건 이렇게 겁이 없나. 2월 17일 이재명 검사 독재 규탄대의 발언이 있었는데 무엇을 믿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자신감이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촛불 집회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향후 총선 대선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결과를 본인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인 거죠. 세 번째는 그 밖의 뒷배가 되는 것들이 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아마 답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여기다 포함이 안 되겠지만 너무 이렇게 답변이 길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4가지를 한번 압축해서 해보니까 55%가 놀랍게도 향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의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다. 여기 여러분들 이 뜻은 뭔가 하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국민들로 이루어진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이 선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선거하신 분들이 무려 55%나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이게 19%인 겁니다. 그 밖의 일부분들은 허세다. 그러니까 어차피 영장청구가 되면 본인이 사법적인 단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당돌하게 대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허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당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비중을 너무나 작게 듣기 반에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데 55%가 향후에 총선 대선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답글을 한번 보니까 이 조크 MKJ님은 이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했고 한 조각 구름은 어떻든 선거를 바로 세워야 한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박건모님은 약간 유보지이지만 다음번 총선인에서도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혜탈님은 선거 결과 조작에 대한 자신감 때문입니다. 여행일기2님은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것을 못 막으면 윤 대통령도 위험해 보입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뭡니까 55% 시작하는 분들이 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고 현 정권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한번 보니까 예를 들면 보니까 그 다음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허세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용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다 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명 가운데 55% 정도가 선거를 그 사람들이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답변은 상당히 놀랍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하고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5년짜리 정권이 누구 그렇게 하다가 누구 다 감방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믿는 게 확실히 있는데 그 믿는 것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 이 부분인 거죠. 금바우님께서 저들은 다음 선거도 조작하겠죠. 그런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네요.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방송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국민들이 이렇게 무관심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다 야합해 가지고 뭐죠. 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제가 도동놈들 1군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없애고 투표하면 옮기지 말고 투표 끝나고 나면 개표 그 장소에 사고 수개표하면 돈도 안 들고 다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든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모집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수백만 명이야만 참여할 겁니다. 대만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장 세 가지고 우물정자 그래가면서 여러분들 하면 시간이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리겠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계속 투표지 분류기 써야 되고 그 문제만은 일명 전자투표지를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산장비 계속 써야 되고 중국인 참관인지럼 참관시켜야 되고 뭐가 이러면 어렵습니까 세상만사는 투표라는 것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초등학생 투표나 공직선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투표용지 나눠주고 도장 찍은 다음에 넣고 여러분들 세는 건데 미친나라에서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다고 크라우드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홍보전이 만만치 않은 거죠. 이번에는 홍보전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둑놈들 시리즈는 잘못됐습니다. 나라가 큰일 난 겁니다. 주류 언론들이 다 침묵하고 다 입을 다물지만 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나라가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저 양반들이 왜 저렇게 당당할까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양반들이 이렇게 당당한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홍병호 tv에서는 55% 되니까 많은 시민들이 안 해요. 선거 결과를 제왕하지 않으면 고쳐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권력을 유지한 자들 사이에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번에 보시게 되면 국힘당이 여러분 이번에 당대표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힘당도 전혀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야가 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손에 맡겨가지고 선거 공정성 하게 해달라 요구가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침묵하면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면 노후고 모든 게 다 망가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도둑놈들 시리즈를 야 이렇게 끝내서 안 되겠다. 나라도 나서가지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통해가지고 글로 숫자로 도둑질이 얼마만큼 일어난지를 낱낱이 고발해야겠다. 이게 이제 1권이 1월 14일 날 나왔고 2, 3권 대통령 선거를 다룬 것이 2월 13일 날 나왔고 그 다음에 4권 4.15 총선을 다룬 것이 4월 첫째 날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지방선거가 나오겠죠. 한국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잘 지켜줬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